자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운동의 종류를 묻는 문제죠. 등속원 운동. 방향은 계속 바뀌는 운동이고요. 빠르기는 일정한 운동. 얘는 방향도 접선 방향이죠. 순간순간에 운동 방향 바뀌고 빠르기도 바뀐다. 얘는 올라가는 와중에는 방향은 안 바뀌지만 느려지는 운동을 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C는 속력이 작아지는, 느려지는, 느려지는, 운동 방향은 일정하지만 느려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기억 A는 등속도. 등속도. 등속도라면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둘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기하고 방향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속도가 변하는 운동으로 등속도 운동은 아니에요. 얘는 방향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이고. B는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한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빠르기도 빨라지고 방향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C의 장면 알자임은 0이다. 분명히 빗면에서는 MG사인 세타를 받기 때문에 느려지죠. 그렇죠? 알자임이 0이 아닙니다. 그리고 MG사인을 생각하지 않아도 느려진다고 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빠르기가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빠르기, 즉 속도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 그게 힘인데 변화하고 있잖아요. 방향은 안 변하더라도 빠르기가 변하고 있지. 둘 중 하나만 바뀌어도 속도는 변하는 운동이에요. 속도가 변하려면 알자임이 0이면 안 되겠죠. 알자임이 0이면 속도를 유지하잖아. 그렇지? 엘리스틱에서는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되고 이런 형태는 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거 틀린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틀리는 친구들은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들 중에 이런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 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한 번 갖도록 합니다. 알겠죠? 1번의 정답은 그래서 니은이 되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자, 이번이 가장 많이 틀렸고요. 정답률은 충격적이게도 18% 정도로 메가에서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8%면? 아, 다 틀렸나 봐요. 18%가 맞았지. 맞았는데 일반적으로 정답률이 20% 미만이면 맞은 애들이 되게 희박한 거죠. 그렇죠? 희박한 겁니다. 자, 다 찍어도 20%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기준선은 기준선 P의 정지에 있던 둘 다 정질에 0m per sec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0m per sec를 시작을 하고 0m per sec를 시작을 해서 등가스도 운동을 하는데 출발하니까 자, P에서 Q까지 운동할 때 걸린 시간은 B가 A의 두 배이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T초가 걸렸고 얘는 E, T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에 걸린 시간은 전체의 시간은 1대 2야. 거리는 같은 거지. 근데 전체를 묻는 게 아니라 P에서 Q까지 둘 다 이동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A가 여기까지 갈 때. 즉, E, T가 아니라 T까지. 얘는 T까지 가고 이제 T까지 간 순간, 이때까지. 알겠죠? 그 때까지만 묻는 거예요. 안타깝다, 그치? 자, 여튼 시간은 두 배다.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물리량이 A가 B의 4배인 것을 찾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는 여기 도착할 거 아니야, P초면. 근데 얘는 도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노착을 못해. 어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어요. 괜찮니? 그렇다면 봐봐. 일단 전체 평균 속력으로 따진다면 전체 평균 속력으로 따진다면 첫 번째 평균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인데 전체로 볼게요. 전체로 보면 거리가 같아요. 시간이 1대 2지. 시간이 1대 2잖아, 지금.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2대 1인 거야. 그죠? 중간 속력이 2대 1이다. 그럼 얘의 평균 속력이 끝까지. 끝까지 봤을 때 평균 속력이 2부위라면 얘는 부위가 평균 속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끝 속력이 있을 텐데 끝 속력은 이 녀석은 중간이 2니까 끝은 4부위가 될 것이고 얘는 중간이 부위니까 끝은 2부위가 되는데 여기까지를 묻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항상 우리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중간 시점의 속력이잖아. 그치? 중간 시점 속력. 우리가 VT 그래프를, 그림을 그리면 이게 시간 축이고 이게 속도 축일 때 요기 값, 요거를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중간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 시점에서의 속력이란 말이지. 예로 따진다면 여기가 T고 여기가 ET잖아요. 그렇죠? 네, ET 걸린다고 했으니까 요기 속력이 V인데 요기까지만 묻는 거예요. 요기까지만 묻는다면 평균 속력은 2분의 V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요기까지만 묻는다면 요기까지의 평균 속력은 V가 아니라 2분의 V라는 얘기예요. T초까지.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때 A가 4배인 걸 찾으라는 건데 평균 속력. 이 녀석의 평균 속력은 여기까지 갈 때 얘는 2부위지만 요기의 평균 속력은 이 녀석은 2분의 V가 따로 있다는 거지. 여기에 평균 속력은 V인데 T초까지 갈 때 그쵸? 얘가 여기까지 T초 걸렸을 때는 T초 여기까지 갔었는데 그때 V거든요. 그때까지 평균 속력은 2분의 V라는 얘기예요. 그게 4배가 되는 거지. 이런 거 봤다는 얘기예요. 가속도는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로 해도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가속도는 둘 다 각각 일정할 테니까 시간당 속도 변화량으로 T분의 4V 2T분의 2V 4대 1이네요. 그쵸? 그냥 P에서 쭉까지 갈 때로 가속도를 비교하면 돼. 그쵸? 그게 4대 1이면 뭐 어차피 얘가 가속도가 4A이고 얘가 A면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4대 1은 맞는 거죠. 이런 것도 맞는 것이에요.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얘가 여기 끝까지 가는데 여기가 못 가잖아. 그치? 그러면 이동거리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하고 B를 본다면 평균 속력 여기까지야. T초까지 평균 속력 2V 곱하기 T가 되는 거고 B는 여기까지야. 평균 속력 2분의 V 곱하기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4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정답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ㄱ, ㄴ, ㄷ이 정답이어서 5번이 정답입니다. 모든 계약人